두번째는 나와있네 부에요. 부라는 글자는 잘 보시면요. 위에 이렇게 적혀있는게 집입니다. 지붕이에요. 밑에 여기에 쌓여있는 건 뭐로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쌀가마니들. 그득그득 쌓이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부는 정말 그득하게 풍족하게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물이 넉넉한 것. 그런데 곡관에서 인심남다는 말도 있으니까 부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유학하셨다면서요. 유학은 원래 청빈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누가 유학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우리도 돈 좋아해. 유학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어떤 거냐면 한자가 나오는데 방어리 이행이면 다원이라. 어렵죠? 그래서 그냥 한글로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이행만 탐하면 다른 사람들부터 다원. 마늘다자의 원망원자야. 내 것만 막 챙기면 원망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리고 맹자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부기한 것은 어진 것과 멀다. 인한. 어진 것과 멀다. 그리고 어진 것은 부기와 멀다. 그래서 말이야. 어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부여 귀는 부자가 되는 것과 귀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라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하지 마라.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비녀천은 어떤 거예요? 비녀천. 가난하고 말이지. 천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여기 악자도 되고 싫어할 오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정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가난해졌다. 그거는 절대로 그것을 어떻게? 버리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여기서 나오는 불이 기도 득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정당한 방법으로 부기를 얻었느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었느냐라는 수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 그거는 개가 버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벌고서 인간답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